선생님 환자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저 정말 오래 기다린 거 있죠 아 그랬어요 맞는데 뭐 그래요 박사님은요? 괜찮으세요? 불안함? 답답함?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죽어가는 기분이에요 아마도 모르는 건 그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어울리지 않는 가족들?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쇼인도 부부로 살면서 못 헤어지나 그래도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겠죠 그닥?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우리 관계를 그 사람 가족들이 알면 어떨까요? 선생님은 어떠세요? 뭐가요? 다 아세요? 그렇구나 그렇구나 박사님 이세나 씨 죄송해요 다음에 뵐게요 선생님 잘해 Stage 3 third Airport